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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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쿵 videonyaours 공 tik 연중 бог었습니다. 이게 13,000원이야? 천천히 마셔 way japs 야의 동글 에이.. 미친새끼야 잘렸으면 좋겠냐? 미친새끼야 그럼 향냄새 맡았으면 좋겠냐? 아니지 야 너 잘되는 걸 보면 내가 배 아플까 봐 그랬는데 이거 뭐.. 핵 떨어지면 사람들 터져 혼자서 감당이 안 돼요 사장님 제가 하하 좋더라 뭐 안 좋은 얘기 있어? 너 어떻게 영훈이 기억나냐? 아 최영훈? 최영훈? 야 노피엘이요 예 깨 보겠습니다 롤 롤 롤 피씨 파신 3A의 1 고우 세상에 진짜 족갓네 그 개새끼는 잘 먹고 잘 살네 아 네 근데 고등학교 동창 중에 김승현이라고 한 거 개새끼가 하나 있어요 컷 롤 아 재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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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고기 하나 둘 다 오, 되게 낯설이다. 안 낯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영화에서 이동근 형사 역할을 맡은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마지막 촬영을 마쳤는데요. 많은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의 한숨 한숨을 모아서 저희들 정말 소중하게 촬영했으니까요. 다들 극장에서 혹은 TV로 여러분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몸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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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